야 어디로 들어가? 야 잠깐만 야 어디에 앉으라는 거야 형 이리로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? 발을 이리로 올릴 수 있어? 미친놈아 잠깐만 이거를 야 너 갤럭시 충전기 없냐? 형 일단 들어가봐 너 갤럭시 쓰지? 나 안쓰 나 잠깐만 그거 C타입인가? 뭐야 나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해야 돼? 야 이거 와 자 김희철씨입니다 야 진짜 너무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? 지금 한 시간 안녕하세요 와 너 자 그럼 우주 대사 김희철씨 여기 채팅창 여기 나오고 있고 여기 위에 캠 안녕하세요 우주 대사 김희철입니다 여기 유튜브 채팅창 알어 나도 하거든 해? 형이 꼭 꽂아 근데 난 생방을 잘 안해 이게 오른쪽 이걸 왜 꽂아? 굳이 뭐 노래 틀린 것 같아 안꽂아도 돼요 뭐 안 들을 거면 그러니까 뭘 들어 그래? 안 들어도 돼 그럼 오케이 야 너 완전 전문적으로 한다 자 야 야 너무 내 얼굴 어 잠깐만 얼굴 여기 있어 뭐하러 불렀어? 아 오늘 김희철씨가 함께 해주셨어요 아 왜? 아 뭔가 이제 방송보다 더 쑥스러워 왜 왜 쑥스러워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Q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대사 김희철입니다 크아 야 넌 전문가들이 이렇게 붙는구나 이게 이게 딱 뭔가 그럴듯하지 않나요 세팅이? 피아노도 있고 아니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아 이게 앞에 요리를 하느라고 원래 열심히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형은 그러니까 야 빨리 해야지 빨리 그러면 열심히 하고